전남 여수에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의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리 책임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한 바닷가에 설치된 부잔교입니다. 각종 선박의 계류를 위해 만든 구조물인데, 이곳에서는 지난 8월 한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어 요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진행된 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민 편의를 위해 부잔교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양 레저로 사유가 변경된 겁니다. 이에 더해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 그런데 여수시는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거랑, 그 이후에 그 허가에서 변경하는 거랑은 사실 절차가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곳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선박 업체가 여수시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의 대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바지선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수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